지난 시간에는 다양한 메서드를 정의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정의한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중요하겠죠. 이번 시간에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이클래스라는 클래스 안에 메서드를 5개 정의해 보았는데요. 이 메서드들을 차례대로 불러다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클래스는 마이클래스 익잼이라고 만들어 두었고요. 이 부분에서 마이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항상 기억하실 부분은 마이클래스라는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란 말이죠. 마이클래스가 가진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이클래스가 객체로 만들어져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붕어빵틀이 아무리 있어봐야 붕어빵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거랑 같은 이치입니다. 마이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마이클래스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래스 타입으로 변수명 마이클래스라고 줬고요. 뉴 마이클래스 이렇게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성을 해 보시면 마이클래스라는 객체가 하나 만들어 줬고요. 이때 마이클래스 점 해보면 지난 시간에 한 번 정도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마이클래스 점이라고 했을 때는 이 레퍼런스 변수가 가진 클래스, 그죠? 이 객체가 갖고 있는 속성, 필드라든가 메서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 하시면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르셔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클래스에 만들어 놓은 메서드들이 이렇게 쭉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그 중에 메서드 1부터 한번 사용을 해 볼까요? 자 메서드 1 이렇게 사용을 해 보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클래스가 가진 메서드 1이 호출됐을 때 실제 마이클래스의 메서드 1이라는 이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 콘솔에 m1이 실행됨 점점이라고 출력이 되겠죠? 한번 실행시켜 보면 m1이 실행됨 점점 이렇게 잘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마이클래스 점점 이번에는 메서드 2를 확인해 보실 텐데요. 메서드 2를 사용하실 때는 메서드 2가 정의된 부분을 살펴보면 반드시 매개변수로 뭘 받기를 원하냐면 인트 값을 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그 값을 넣어줘야지만 해당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트 값이니까 10하고 한번 넣어볼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보면 10을 이용한 m2 실행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실제 마이클래스가 갖고 있는 메서드 2가 실행됐을 때 이 부분이 실행될 거기 때문에 내가 넣어준 값을 10을 이 변수 x가 받았을 거고요. 이 x를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10이라는 값이 출력이 됐을 겁니다. 10을 이용한 m2 실행 이렇게 실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다음 세 번째 메서드 같은 경우는 myclass.me서드3 하고 보면요. 매개변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실행되면 인트 값을 리턴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실행해보면 m3 실행 여기까지는 나오는데 이때 나한테 10을 리턴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리턴 값을 갖는 부분이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는 그 값을 받아낼 변수가 필요하더라 하고 기억을 하시면 될 거고요. 인트 값을 나한테 줄 거니까 인트형 변수를 하나 선언해 주시면 고 리턴해준 이 메서드가 실행된 후에 리턴해준 인트 값을 밸류가 받아줄 거예요.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메서드3이 리턴한 값 이렇게 출력해볼게요. 자 이렇게 실행해보면 메서드3이 리턴한 값 10이 출력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메서드4를 보면 아무것도 돌려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메서드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수값 2개를 넣어줘야 돼요.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값 2개 5, 10 이렇게 한번 넣어볼까요?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15 메서드4 실행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 이 메서드에서 보면 어떻게 수행했냐면 x하고 y를 더했어요. 그런 다음에 메서드4 실행하고 나왔기 때문에 x에 들어있는 값 5와 y에 들어있었던 값 10이 합쳐져서 15라는 값을 출력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출력이 됐겠죠. 이렇게 다양하게 메서드를 불러다가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시 이 마이클래스가 갖고 있는 마지막 메서드 5를 한번 써보면 이 부분은 y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나한테 또 리턴을 하죠. 그래서 리턴한 값을 인트형 변수에 받아서 출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55 우리가 55라는 값을 넘겨줬기 때문에 55를 이용한 m5 실행 m5가 리턴한 값은 110 하고 나왔습니다. 자 메서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 55라고 넣었기 때문에 y에 55라는 값이 들어갔을 거고요. 이 55를 이용한 m5 실행 그리고 55에다가 곱하기 이 한 값 이 값을 나한테 리턴해 줬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은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자바는 내가 만든 객체뿐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객체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 객체들이 제공하는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메서드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사용하시면 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메서드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